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새해 23년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덕들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첫 영상인 만큼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력 프로세서들이 대부분 EQ와 컴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 컴프가 너무 중요해서 두말하면 되는 소리죠. 녹음을 하던 곡 작업을 하던 디자인을 하던 소리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한다면 그 중요도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넘치는 소리를 매체에 그대로 담기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원래 엠벨롭 트랜젠트의 변형을 통해서 소리의 특정 효과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세츄레이션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음색을 더하는 등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컴프를 사용하다 보면 원본의 변형이라는 것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을 활용해서 원본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맞지만 반면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 왜곡 또한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본인의 실력이라면 실력이고 이것이 진짜 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을 꼭 컴프라고 명령된 것들만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다른 툴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팁으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귀와 눈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원본 소스는 푸스텝입니다. 피크를 치기 전까지 최대한 소스 음량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얼추, 마이너스 25, 일류 FX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음량 울리기 전 원본을 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컴프로 마이너스 25까지 비슷한 음량으로 맞춰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타자, 섀도우 힐입니다. 하드웨어 복각 모델이죠. 제가 사용하는 것은 UAD 플래그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듀얼 모노 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그 아웃풋 트랜스포머 세팅이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좌우를 다르게 해주면서 사용을 하면 벌어지는 공간 변화가 너무 재미있는 그런 컴프입니다. 두번째는 팝필터 C2입니다. 제 영상이 너무 많이 특징을 해서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할까 싶은데 보통은 세츄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으로 좀 클린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이 친구를 많이 써요. 세번째, 지컴프입니다. 역시 하드웨어 복각 모델이고요. UAD 플러그인에 사용을 합니다. 컴프 하나로만 음량을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제품에 특징적인 세츄레이션이 많이 묻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컴프가 아니죠. 세츄레이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커피테이터고요. 그 컴프를 쓰다보면 세츄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럼 아예 직접적으로 세츄레이터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재밌겠죠.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섯번째, 세츄레이터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아예 디스토션을 사용해보는 것도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안될 게 없죠. 프로틀 범들로 제공되는 기타 녹음할 때 쓰라고 넣어준 것 같은데 제가 금맘을 짓밟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퍼입니다. 일명 싹두기.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리미터처럼 어택이나 릴리즈나 이런식의 대화 없이 그냥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립니다. 지금 소스에서는 빠른 어택, 음량 높은 고역 성분들이 좀 잘려나갈 경우가 많아 보여서요. 고역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겠지만 그런게 좀 많이 들려야 정상이겠지만 원래 소스가 원본 자체가 그런 소리가 좀 있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아마도 조금 밝아지는 정도로만 느껴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자, 음량은 대충 맞춰진 것 같습니다. 먼저 귀로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영상 뒷부분에서는 눈으로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들어볼게요. 클리퍼요. 클리퍼요. 역시 고역대 바스락거리는 느낌도 다음 거스로 넘어갈게요. 디스토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로우패스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잘 만져주면서 진행하면 생각보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왜곡을 충분히 막으면서도 음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EQ를 조금 덧붙인다면 효과적인 지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면 지지진거리면서 완전히 시그러지는 소리가 날 거라고 상상하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로우파이언 사운드도 저는 자주 쓰기도 하고 좋아도 합니다 잊지 말고 이런 질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사용을 한번 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디카피테이터입니다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대려 원본보다 더 득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역도 풍성해지고 헤드론 확보에도 이득이 커 보입니다 물론 컨트롤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드라이브라는 메뉴로 인해서 소위 그냥 찌그러질 거다라는 상상을 벗어났죠 드라이브 노브를 많이 올리면 당연히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집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디자인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네요 자 Z 컴프입니다 원본보다는 확실히 밝아졌죠 음량 확보를 위해서 레이시온을 좀 줄이고 게인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헤드론 확보에서는 이제 큰 효율을 보이지 못했지만 보통 실제 보통 작업에서는 그 컴프 하나로 끊는 경우가 없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음 작업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닥 손이 가지 않는 컴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괴치의 영역이죠 자 C2입니다 C2 역시 D 컴프만큼 밝아진 것 같아요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이 두 컴프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C2 역시 헤드론 확보에는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쉐도우 힐입니다 자 다음은 쉐도우 힐입니다 확실하게 디테일도 잘 들리고 뭔가 끌려온 소리도 좀 많고 원번보다 변화가 심하죠 지저분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번 디카피테이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카피테이터가 더 깔끔하게 들리죠 물론 쉐도우 힐이 생긴 게 훨씬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자 이번엔 눈으로 맛을 보도록 하죠 싹 다 커밋을 걸어서 제가 얼려봤어요 모두 동일한 음향이고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확보되면 헤드론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 부분만 따지자면 디카피테이터와 클리퍼가 압도적이에요 오직 하나씩만 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최소 두 개 정도의 컴프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헤드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하나로만 단독적으로 봤을 때 디카피테이터와 클리퍼가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클리퍼는 이거를 위해서 튀어나온 툴이기도 하니까 당연한데 그 세츄레이터인 디카피테이터는 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그 음색의 보강 변경도 가능하고 뭐 다섯 가지 에뮬레이터가 지원이 되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디카피테이터가 최고다 뭐 이런 메시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소스의 내용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세싱 빌드 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음향 확보와 세츄레이션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무조건 컴프만 고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츄레이터, 심지어 디스세션, 오버드라이브 계열의 이제 하모닉 툴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그 변화를 눈과 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다른 세상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곡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컴프를 쓰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컴프를 쓰더라도 왜곡은 뭐 동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심한 왜곡도 사실은 그 맛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멋진 1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파편에 되어 있는 여러분들 사운드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들이 이렇게 파편에 되어 있는 지식들이 병렬적으로 좀 연결이 돼서 한 단계 높은 깨달음으로 다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 다른 영감들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분들은 다시 한번朋友 기사해주세요 Belg국 네 네 네 네 는 네 네